자기는 안먹고 얘는 지금 먹을 생각이 별로 없거든 계속 집어넣어 잘 주네 보미야 보마 하나 먹어 애기 주는거야 보미도 하나 먹네 서로 침을 교환하고 있는거 같애 그래 그러면서 연락 넣고 강해지는거같이 그래 뭐 저래 나갔죠 당귀랑 안 울면 되죠 에이형 에이형이야 어 우리도 에이형이야 둘 다 에이형이구나 보므보는게 무슨 일이에요 다 에이형 눈에 나는 아니 구워 육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